태빅 퀴즈 잠수정을 구출해 시메 탐사도 거의 끝났네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가야지 승조원 여러분 곧 수면 위로 이동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왜이러지? 지진인가? 빨리 피해야해 자동차 구조대 도와줘 태빅 퀴즈 사고 접수! 사고 접수! 태평양 심해에서 구조신호가 들어왔어 심해 잠수정 같아 심해에 가라앉은 잠수정을 찾아서 승조원을 무사히 구조해야 해 자동차 구조대 출동해 알았어 출동! 자동차 구조대 출동! 자동차 구조대 출동! 자동차 구조대 출동! 자동차 구조대 헬로우와 내가 잠수정의 위치를 찾아볼테니 레오! 넌 항구에서 기다려 알았어 경기장으로 변신! 가자 헬로! 알았어 크리스! 견인 장비를 내려버릴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 그..그게.. 위치 정보가 사라졌어! 뭐? 그럼 어떻게 해? 돌고래 탐사대를 부르는 중이야 잠시만 기다려줘 크리스! 잠수정의 위치를 찾았어! 큰일이야! 돌고래 탐사대도 알아내지 못했어 어쩌면 전혀 엉뚱한 곳에 있을지도 몰라 잠수정을 빨리 찾아서 끌어올리지 못하면 승조원들의 생명이 위험해 이 넓은 태평양을 무슨 수로 다 뒤지지? 내가 물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아아! 어쩌면 좋지? 어떡하지? 어떻게 해? 아하! 백성아리! 어? 바다의 사냥꾼 상어를 말하는 거야? 백성아리는 하루에도 몇백 킬로미터씩 쉬지 않고 헤엄을 치니까 잠수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알았어! 해보자! 응! 전파 발신기의 신호를 쫓으면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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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